민주당 단수 후보 추천을 받은 오세연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에 맞설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연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5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수도로 아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추진 중인 사업을 공백 없이 완성하고 탕정 2신도시 조성 사업과 아산만권 생태 휴양지 조성, 복합 쇼핑몰 유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은 다음 달 초 예비 후보에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산의 백련을 좌우할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질적 성장의 기초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현직 시장의 아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박경기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과 이교식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보학 교수, 전만권 전천안부시장입니다. 경선은 2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9일과 30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비율은 50대 50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아산시장 선거.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